안녕하세요 준티비 존입니다 오늘요 표고버섯 계란탕 하겠습니다 요거 국물 없을 때 따뜻한 거 드시고 싶을 때 최고입니다 다들 계란탕 드시는데 제가 아는게 맛이 있을까요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것에서 하나 빼고 하나 넣었더니 최고입니다 최고 5분에서 7분 사이에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넣는 재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7분 이상 끓이지 마시구요 저는 오늘 4인분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좋아해서 저는 2인분 이상 먹거든요 아주 간단한데요 맛은 공중순환감 맛이에요 진짜일까요 확인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구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표고버섯 3개 준비됐구요 마늘 7개 준비됐습니다 쪽파요 요정도 한줌 준비했습니다 계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뺄샘의 요리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마 작업 전에 물부터 끓이겠습니다 자 마른 멸치요 중멸치인데 30개 준비했구요 요거는 기름 없이 덮었습니다 거름망에 넣어서 이렇게 냄비에 넣어주시구요 뿌리자시마 요만한거 준비했는데요 겉에 있는거는 젖은 키친타올로 살살살 닦아주세요 씻지 마시고 이정도 닦아주신 다음에 냄비에 넣어주겠습니다 냄비에는 물 1L 넣어주겠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리고요 처음엔 센 불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마 작업할까요 자 표고버섯은요 요 공지는 잘라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편썰어주세요 저는 한 0.2cm 3cm 정도 하는것 같아요 어우 이거요 향이 진짜 좋습니다 자 자른 표고버섯은 이쪽으로 놔두구요 기둥 부분은 반씩만 잘라주죠 이렇게 마늘 7개는요 꼭다리만 잘라주시구요 얇게 편썰어주세요 쪽파는 1cm 정도로 잘라줄게요 자 요정도로요 어 물이 끓는것 같네요 이제요 자 파란 부분 좀 요정도 고명으로 놔두고 요 파트는 따로 마늘 옆에 놔두겠습니다 이제 도마 작업 다 끝났구요 계란만 풀어주면 됩니다 계란에 소금 한꼬집 하고요 후추 약간 뿌려주시고 잘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는대요 이제 시작할까요 원래 소금을 맨 처음부터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못 깜빡했어요 소금 두꼬집 넣어주고요 쪽파 요정도 하고요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마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추 지금 넣어주겠습니다 요렇게 3 4분 끓이고 나서요 요때 표고버섯 넣고 다음에 계란 넣고 끝날 겁니다 바로 끝납니다 자 지금 4분 정도 되었는데요 이때 표고버섯을 모두 다 넣어줍니다 몇 개만 고명으로 할거에요 요만큼 남겨두고 표고버섯 모두 넣어줍니다 표고버섯 넣고서요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계란 국물 넣을 겁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와야되요 멸치는요 맨 처음에 물이 끓으면서 한 1분 정도 끓고 그 다음에 4분 지났으니까 5분 됐고 지금 요 표고버섯 1분 하면 6분 정도 지나는 거에요 그러면 멸치와 다시마 육수가 충분히 오라났습니다 어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요 이제요 멸치 팩 꺼내주고요 물 좀 따라주고 다시마 꺼내주겠습니다 어우 다시마 이만해졌죠 보세요 뿌리 다시마 좋은거 쓰세요 자 이제 계란 넣어주겠습니다 계란이요 이렇게 수저로 해서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얇게 얇게 펼쳐주세요 요렇게 계란 넣고 한 2-30초 정도 지난 다음에요 계란이 어느정도 익었을 때 그때 가서 요걸 끓어 올리죠 이렇게 이랬을 때 4등분 하듯이 이렇게 갈라줍니다 너무 흐트러지면 계란이 다 풀어져요 국물에요 자 요때요 요때 참기름 자 한 스푼 좀 안되게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기름이 계란의 비린맛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너무 진한 참기름 향도 지금 날아갑니다 이제 꺼낼 거에요 불 끌 거에요 이때 마지막 버섯 넣어주고요 버섯 향을 위해서요 요 버섯 넣고 30초 안에 끓는 겁니다 자 끄기 한 10초 전에 여기에 있던 쪽파도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고 불 끕니다 깜빡하고 간 안봤는데 간 한번 볼까요 어우 너무 좋아요 정말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오 맛있게 생겼죠 제가 앉아서 먹겠습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진짜 맛이 있는 오 한입 먹겠습니다 음 진짜 5분 7분에 끓였는데 믿을 수 없어요 contact 마늘이 다 익어서 마늘이 이렇게 익으면 감칠맛과 단맛과 무슨 밥맛이 라고 comercial해요 움 아욱 계란 비린맛 전혀 없구요 계란도 이렇게 이만큼 커다랍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음 표고향 한번만 말 할 것도 없구요 쪽파도 다 어우러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 국물 맑은 거 맛있는 거는요 드셔보셔야 돼요 못 믿으시겠죠? 드셔보세요 이거요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정말 수락값 맛 아시죠? 저 수락값 못 가본 거 다음에는요 더 재밌거나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